자, 2018학년도 9월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용이고요. 내신 대비용 지문 분석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원래 문제는 어떤 문제였어요?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내용이 고양이는 어떤 모양의 용기에든 자유자재로 몸을 조절하여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고체도 될 수 있고 액체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제목은 Orcat, 고양이들은 Both A and B면 A랑 B둘다인가요? 이런 뜻입니다. A랑 B둘다. 그러니까 고체이고 액체인가요? 아니, 액체이고 고체인가요구나. 여기서 부정건사어를 붙였다는 건 이게 물질명성데도 불구하고 이 녀석을 개체화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Orcatch. 고양이들은 액체인가요? 고체인가요? That's. 그것이 종류입니다. 뭐의 종류? 질문의 종류예요. 근데 그 질문이 could, 하게 할 수도, 얻게 해줄 수도 있는 거죠. 한 과학자에게 이그노벨프라이즈를 얻게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그노벨프라이즈가 뭔데? 여기 동격 있지? 그러니까 패러디예요. 뭐에 대한 패러디야? 노벨상에 대한 패러디인데요. 그 노벨상이 경의를 표하는 거죠. 연구조사에. 근데 그 연구조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웃고 그리고 생각하도록. 아, 그러면 이 That 관계대명사가 있을 때 이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자리 비어있는 거는 뭐 마찬가지인데 그거 말고 선행사가 지금 노벨상이 아니라 이그노벨프라이즈가 선행사네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그노벨프라이즈가 뭐에 뭐 경의를 표하는 거냐면 연구조사 근데 그 연구조사가 사람들을 웃고 나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연구조사의 경의를 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아래로 갑니다. 그러나 It wasn't with this in mind That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거는 강조 구문이죠. It B 그 다음에 강조어가 오고 그리고 That 다음에 나머지가 오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이 강조 자리에 올 수 있는 녀석과 올 수 없는 녀석이 있어요. 일단 올 수 있는 녀석은 명사 그리고 전체사 플러스 명사 부사 구나 부사 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올 수 없는 건 뭔데요? 올 수 없는 건 일단 가장 먼저 형용사 올 수 없고요. 형용사 올 수 없고 그리고 네, 동사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들 두 개는 올 수 없다라는 것만 챙겨두시면 좀 편할 것 같고 지금 이 지문에서는요. 네, 전체사 플러스 명사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 그리고 이만큼이 It be that 이라는 장치예요. 강조를 위한 장치지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 그건 이걸 가지고서 마음속에 뒀던 건 아니었어요. 이걸 가지고서 마음속에 뒀던 건 아니었어요. 이건 뭔데? 당연히 앞문장 내용에서 앞문장 내용 전체는 아니고요. 고양이가 액체인지 그리고 고체인지 그치? 그런 질문을 가지고서 마음속에 두고서 이 사람 맥 안토닌 팔딘 얘 누구냐면 동격이네요. 피지시스트 네, 물리학자인데요. 파리 디데로트 대학의 물리학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set out 시작했던 거죠. 뭐 하는 걸 찾아내는 걸 뭘 찾아내는데요. 명사절이죠. 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아, 집고양이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를 찾아내는 걸 시작한 그런 그런 그 물리학자가 뭐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서 마음에 둔 건 아니에요.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둔 건 아니에요. 이러한 사실은 뭔데? 내가 이거 고양이를 고양이가 액체인지 고체인지를 발견해서 이그노벨 프라이즈를 받아야지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알아내기 시작한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로 가면 펄딘 씨는요. 눈치챘어요. 알아냈어요. 뭘 데디아의 사실을 접속서입니다. 이러한 털이 많은 그런 애완동물이 can adapt 어댑트 무슨 뜻입니까? 네, 적응하다 라는 뜻입니다. 적응하다 그리고 이 투는 전치사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적응할 수가 있더라. 모양에 뭐의 모양 컨테이너의 모양에 그릇의 모양에 적응할 수가 있더라. 근데 어떤 그릇인데요? 네, 여기도 관계대명사 that 혹은 which가 생략된 거고요. they sit in 이 in이 빠지면 안 됩니다. in이 빠지면 안 돼요. 그렇지? 혹은 뭐 in which they sit 이렇게 하셔도 괜찮았겠네요. 그들이 앉는 그런 용기의 모양에다가 적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동물이더라 라는 걸 알아냈다라는 거죠. 그렇지? 근데 뭐랑 비슷하게 similarly to 하면은요. 지금 이게 누굴 꾸미는 거냐면 전체적인 내용을 꾸미는 거네요. 유사하게 적응하더라. 유사하게 적응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동사 꾸미니까 부사가 와야 되는 게 맞고요. 유사하게 적응하더라. 근데 뭐랑 유사하게? 네, 또 나왔네요. what fluid such as water do? 이 such as water 는 앞에 있는 fluid를 꾸민다고 보시면 물과 같은 그런 유동액들이 액체들이 할 수 있는 것 과 유사하게 적응을 하더라. 이게 뭔 소리냐면 그릇이 이렇게 있어요.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으면 물이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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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잖아요. 그죠? 이거랑 유사하게 고양이도 통 안에 들어가니까 원래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통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네 위치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눈치챈 겁니다.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단어 중에서 adapt랑은 다른 단어다. 이거는 뭐다? 채택하다. 혹은 뭐 뭐 있죠? 채택하다. 아이를 채택하는 거. 아 입양하다. 네 입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OPT 있죠? 이 OPT가 옵션이라는 뜻이에요. 옵션은 선택사항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항을 선택하는 거니까 채택하다가 되고요. 내가 키우고 싶은 아이를 선택하는 거니까 입양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adapt는 여러분이 집에서 보는 아답터 아답터 220V를 110V에 적응시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답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앞에서부터 다시 한 번만 해석을 해볼게요. 펄린 씨는 눈치챘거든요. 대디아의 사실을. 대디아의 사실은 뭐냐면 이러한 털이 많은 애완동물들이 적응할 수가 있더라. 어디에? 모양에. 근데 뭐의 모양에? 용기의 모양에. 근데 그 용기에 그들이 맞는 거죠. 근데 어떻게? 유사하게 적응할 수 있더라. 뭐랑? 유사하게? 액체. 물과 같은 액체가 하는 겉이랑요. 물과 같은 액체가 하는 겉이랑 되게 유사하게 적응할 수가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왓은 왓 기준으로 앞에 선행사었고요. 뒤에 명사자리 하나 비어있는 거 항상 똑같다라는 것도 챙겨두시고 So 그래서 그는 적응 적용한 거예요. 뭐 어 레얼러지 이게 뭔데 유동학인데요.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야예요. 뭐의 분야? 물리학의 분야예요. 근데 그 물리학의 분야가 앞에 전체가 그 선행사입니다. 다루거든요. 뭐를요? 변형을. 뭐의 변형? 물질의 변형을 다루거든요. 그치? 그런 유동학 을 사용한 거예요. 이 to 이하는 목적입니다. 뭐뭐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시간을. 근데 어떤 시간인데 네 걸리는 시간이죠. 걸리는 시간. it takes 시간 하면 시간이 걸리다 라는 뜻이니까 여기는 관계대명사 대신하 위치가 생략되어 있는 거겠고 그치? 여기 명사자리 비어있잖아. to 앞에 뭐가 보입니까? for가 보이면 뭘로 해석하라고요? 은는 이 가로 해석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공간을 차지하는데 근데 뭐의 공간? 꽃병이나 욕조의 공간을 차지하는데 걸리는 시간 을 계산하기 위해서 유동화까지 사용했어요. 이분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나머지는 뭐 어려운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 deal with 다르다 처리하다만 좀 챙겨두시고요. 다 컨크로드는 결론은 뭘까요? 고양이는 can be 일 수 있다. either a or b 그러니까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액체일 수도 있고 고체일 수도 있어요. depending on 이거는 그냥 한 단어의 전체사로 보세요. 그럼 뒤에 명사 오겠죠? 뭐에 따라서 환경들에 따라서 액체일 수도 있고 고체일 수도 있다. 라고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갑니다. 고양이 어디에서 작은 박스 안에서의 고양이는요. will behave 행동할 거예요. 뭐처럼 한 액체 물체처럼 행동을 할 거예요. 그치? 컷마치과 ing니까 분석어문입니다. and 지우고 it 지우고 will 지우고 ing 붙였을 거니까 채우면서 모든 공간을 채우면서 그러니까 좁은 곳에 들어가면 고양이가 이런 식으로 공간을 채운다라는 거죠. 그러나 당연히 반대겠지? 뭐 굳이 여기서 읽을 필요가 없어요. 넓은 공간에 있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뭐 이런 내용이 나올 테니까 어 문장 아 그 지문에서 후반에 역접이 나오면 그건 그냥 주제 강조입니다. 자 okay 어디요? best of 어 욕조인데 뭘로? full of water 그러니까 물로 가득 차있는 욕조입니다. 관계대명서랑 어 주격관계대명사랑 비동사 생략됐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전치사잖아요. 전치사구 전치사구가 당연히 명사 뒤에서 꾸밀 수 있지. 물로 가득 찬 욕조 안에서의 고양이는 will try to 애쓰고 노력할 겁니다. 뭐 최소화 시키려고 고양이의 접촉을요. 뭐와의 접촉? 물과의 접촉을요. 그리고 나선 행동하겠죠? 매우 많이 뭐처럼 행동할 거예요? 고체처럼 행동할 겁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건 뭔 소리냐면 고양이는 물을 싫어하거든요. 고양이랑 네 물은 상극입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서 봤던 걸 기억하면서 풀어보기보다는 직접 풀어봅시다. 자 볼게요. 그러나 it wasn't with this in mind that it be that 강조구문의 그 대시니까 이건 틀린 게 없고요. 다음에요. similar to 하면 뭐뭐와 유사하던데요. 이거는 뭐랑 유사하게 적응하는 거랑 유사하게라는 내용이에요. 의미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치? 어디어디에 적응하는 거랑 유사하게 뭐뭐에 어 지금 뒤가 뭐였죠? what fluid 아 물과 같은 액체가 하는 것과 유사하게 적응을 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사가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게 없고요. 다음에 it takes 네 이건 뭐예요? 이 it이 it takes 플러스 시간 시간이 걸리다 할 때 그 아무 의미 없는 it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게 없고 다음에 어 이건 콤마 찍고 pp니까 이게 분사고문이 돼야 되는데 그럼 주어가 cat이거든요. 그죠? 그럼 고양이가요. 모든 공간을 채워요. 채워져요. 모든 공간을 채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필드가 아니라 filling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고 어 5번 behave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and 병렬로 지금 뭐랑 뭐에 끼어 있는 거예요. 네 2 플러스 a 그리고 이게 b겠네요. 최소화하고 행동하려고 한다. 그치?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8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2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29번은 원래 문제는 어휘 문제였어요. 내용은 유능한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 유능한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는 그 사람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지만 평범한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는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를 낮춘다. 라는 내용이에요. 가진 자가 다 가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interesting psychological phenomena phenomena 하면은요. 이거는 복수예요. 복수 형태. 복수형 phenomena 하면은 단수고요. phenomena 하면 복수입니다. 그럼 현상들이죠. 현상들 흥미로운 심리학 현상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pretful effect 라고 부릅니다. 한번 볼게요. 한 현상 어디에서? 사회심리학에서의 한 현상 근데 그게 뭐냐면 더 pretful effect 에요. 대문자로 써있으니까 해석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게 뭐 한다고요? stage 언급한다고 that 이하의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that 이하의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that 이하의 사실은 뭔데? 한 개인의 인지되어진 그치? 남에 의해서 인지되어지니까 pp입니다. 인지되어진 매력도라는 건 증가하고 혹은 감소해요. 그죠? 근데 after 후에 뭐 한 후에 그 혹은 접속사네요. 그 혹은 그녀가 실수를 저지른 후에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뭐에 따라서 개개인의 인지되어진 경쟁력에 따라서요. 개개인의 인지되어진 경쟁력에 따라서 뭐가 매력도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아마 그러는구나. 한번 보죠. as 뭐뭐이기 때문에 접속사로 쓰인 거예요. celebrities 유명인들은 일반적으로는 a-considered 잖아요. 그럼 be-considered 는 뜻이 두 개죠. 하나는 고려되다 또 하나는 여겨 시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 뒤에 고려되다는 뒤에 아무것도 안 와요. 그러면 고려되다 여겨지다는 여겨지다는 뒤에 형용사가 오거나 명사가 오거나 to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러면 여겨지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긴 to가 왔네. 그럼 여겨지다잖아요. 그래서 유명인이 일반적으로는 여겨지기 때문에 유명인은 여기는 게 아니라 여겨지는 거잖아. 여겨지기 때문에 뭐라고? to be competent individual 능력 있는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리고 종종 even 심지어는 presented 보이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뭐로 나타나요? 뭐로 보여요? 흠이 없고 완벽한 뭐 특정한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흠이 없고 완벽한 것으로서 여겨지기 때문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치 committing blunders 네 committing 이게 동명사 주어네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만들어줘요. 한 사람의 인간 미를 을을 그치? endearing endearing은 여기서 형용사입니다. 사랑을 받게 해주는 것으로서 뭐뭐로 만들어줘요.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 한테요. 그치? 이 end을 기준으로 be considered be presented 라는 것도 챙겨두시고 다른 거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없고 certain 네 certain이란 이 형용사가 뒤에 명사를 꾸미면 뜻이 뭐예요? 뭐 어떤 어떤 혹은 뭐 특정한 요런 뜻인데 비동사 다음에 certain이 오면 이거는 무슨 뜻이다? 뭐 sure의 뜻이에요. 확실한 확신하는 뭐 요런 뜻입니다. I'm certain that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다시 한번 앞에서 부터 좀 읽어볼게요. 뭐이기 때문에 유명인들은 일반적으로는 여겨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개인들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리고 종종은 심지어 나타나기 때문에 뭐로 흠이 없고 완벽한 특정한 측면에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committing blunders 실수를 저지르는 것들이 실수들을 저지르는 것이 will make 만들어줄 거예요. 한 사람의 인간미를 되게 매력적인 것으로 사랑을 받게 해주는 것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to others 다른 사람 에게 다른 사람 에게 인디어링은 아이엔지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디어링 자체를 그냥 뭐로 봐라? 형용사로 봐라. 그게 훨씬 더 깔끔할 거다. 자, 아래로 갑니다. 기본적으로 those 하면 뭐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하는 사람들? never make mistakes. 결코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게 주어니까 동사는 R죠. 인지되어집니다. 뭐라고 인지되어져요? being less attractive. 덜 매력적인 것 으로써 인지가 되어지고요. 덜 남에 의해서 도와질 수 있는 것으로써 인지되어져요. 뭐보다? 사람들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끔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보다요. 그죠? 더 덜 매력적인 것으로 인지되어져요. 뭐 일반적인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아니네요? 자, 앞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사람들 결코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은 덜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덜 호감이 주는 것으로 여겨진대요. 뭐보다? 가끔 실수하는 사람들보다. 너무 완벽하면 호감도가 떨어지나 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perfection 완벽함이라는 거 혹은 the attribution 어딘가에 귀속된다. 뭐의 귀속 그러한 완벽함의 자질이 개개인들에게 간다라는 그런 귀속이네. 그치? a to b 하면 a를 b 탓으로 돌리다거든요. a를 b 탓으로 돌리다. 혹은 a를 b에다가 귀속시키다. 뭐 이런 뜻인데 원래 갖다 붙이다라는 뜻이야. 자 어쨌든 아 그 그러한 자질을 개개인에게 갖다 붙이는 그런 귀속이죠. 그러한 자질 그러한 자질이 지금 완벽함입니다. 완벽함을 개개인에게 갖다 붙이는 그런 자질. 그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거는요. 뭐랑 똑같은 거냐면 동격이랑 똑같은 거예요. 완벽함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개개인에게 그 완벽함이라는 자질을 딱 갖다 붙여놓은 거 이게 완벽함이에요. 그 완벽함이 주어잖아요. create 만들어냅니다. 뭐를? 인지되어진 거리감을 만들어내요. pp죠. 인지되어진 거리감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거리감이 가 아니라 근데 그 거리감을 근데 그 거리감을 어 일반적인 대중은 cannot relate to 뭐예요? 관련시키질 않는 거죠. 어 일반적인 대중 은 관련시키지 않아. 뭐 그러한 거리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일반적인 대중한테는 그쵸? 그래서 일반적인 대중은 관련시킬 수가 없어요. 그 인지되어진 거리감을 관련시킬 수가 없어요. 자 하이픈 있고요. 그 다음에 ing가 나왔으니까 이거 분석어문입니다. 만들면서 뭐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을률입니다. 사람 명사 그리고 펄시부드가 형사니까 뭐뭐로예요. 만들면서 사람들을 근데 어떤 사람들이요? 결코 실수를 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인지되어진 것으로서 만들면서 뭐로 인지되어진 거야? being less attractive 덜 매력적이거나 덜 매력적이거나 혹은 덜 남에게 좋아짐을 당하는 그런 것으로서 인지되어지도록 만들면서 거리감을 둔다라는 거죠. 뭐가 완벽함이라는 게 그치? 완벽함이라는 게 4번 문장 조금 복잡하니까 몇 번 좀 읽어보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면 답 없습니다. 자 완벽함 혹은 뭐라고도 불리우는 거냐면 귀속이라고도 불리우는 거야. 뭐의 귀속? 개개인에게 그러한 자질의 귀속 그러한 자질의 귀속 뭐 개개인들에게 그러한 자질의 귀속 이라고 불리우는 그 완벽함이 만들어내거든요. 인지되어진 거리감을 근데 그 인지되어진 거리감이라는 건 일반적인 대중은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 컷맞 찍고 아니라 하이픈이 오고 웨이킹이 왔으니까 만들어주면서 뭐 결코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을 인지되어진 것으로서 뭐로? 덜 매력적인 것으로서 인지되어진 상태로 만들어주면서 혹은 덜 남에 의해서 좋아짐을 당할 수 있는 것으로서 만들어주면서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나 네 여기 또 하우웨이 뭐가 또 나왔네요. 하우웨이 뭐가 또 나왔는데 이것도 역접이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강조예요. 강조. 왜? 지문의 마지막에 배열되어 있다는 건 내용을 뒤집을 수가 없거든. 자 그러나 이러한 게 또한 가지고 있어요. 정반대의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주겠죠. 무슨 내용이 나올지 다 예상이 되잖아요. 만약에 한 인지되어진 평균적 혹은 평균보다 덜한 그런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주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네요. 이게 주어네? 그래서 동사 S가 붙어있습니다. 실수를 저지르면 그 혹은 그녀가 덜 매력적이 될 거고 덜 호감이 가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왜? 평균보다 못한 사람이 실수를 저지르면 저것도 이렇게 느끼게 된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A, B, C를 고르는 건데 기억나죠? 뭐에 따라서 개개인의 인지되어진 경쟁력에 따라서고요. 다음에요. 완벽함이라는 건 뭐 한다고요? 인지되어진 거리감을 늘려 줄여 늘리죠. 그러니까 크리에이트가 정답이겠고 다음에 그 혹은 그녀가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덜 매력적으로 보여요? 평균보다 아래인 사람이 실수하면 덜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레쓰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29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0번입니다. 30번은 원래 지칭 주로 문제였고요. 내용도 좀 보죠. 한 소녀가 들고 있던 두 개의 사과 중 하나를 달라고 어머니의 요청을 들은 후에 사과 두 개를 모두 한씩 베어물죠. 어머니의 아 소녀의 어머님이 실망을 했지만 곧 더 달콤한 사과를 내미는 소녀의 행동에 오해를 피할 수 있는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말을 이렇게 어렵게는 하냐 한국말인데 뭐야 이게 내용이 뭐냐면 어떤 여자아이가 있어요. 사과를 두 개 들고 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사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가 사과 두 개를 다 깨물어요. 엄마는 실망을 하겠죠. 안 주려고 그러나 보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애가 더 단 사과를 엄마한테 주려고 깨물어 먹어봤던 겁니다. 그리고 더 단 사과를 건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뭐한 거다? 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나 한 번 실망할 뻔 했는데 뭐 이런 내용이에요. 보죠. Lovely little girl 한 사랑스러운 조그만 여자애가 was holding 쥐고 있는 중이에요. 두 개의 사과를 뭘 가지고서 두 개의 손을 가지고서 보스 다음엔 무조건 복수 명사입니다. 그녀의 엄마가 came in 안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부드럽게 동사 꾸미니까 부사가 와야 돼요. 부드럽게 물어봐요. 뭐 그녀의 작은 딸에게 미소를 지고서 미소를 지고서 물어봅니다. 뭐 이 큰 따옴표를 물어보는 거죠. My sweetie 우리 아기 could you give 줄 수 있니 너 너의 엄마에게 one of your two apples 너의 두 개의 사과들 중에 한 개를 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looked up at 위로 쳐다봐요. 그녀를 엄마겠죠. for some seconds 몇 초 동안 then 그리고 나서 그녀가 소녀겠죠. 갑자기 took a quick bite take a quick bite 한 입 깨물다. 재빠른 한 입 깨물다. 이런 겁니다. 뭐 한 사과의 재빠른 한 입을 깨물립니다. 여기서 one 나왔으니까 여기서 one 나왔으니까 이 뒤에는 두 개니까 the other 나오겠네요. one the other 여기는 뭐 애플이 생략됐다고 보셔도 되고요. 어차피 the other 자체가 대명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애플의 생략을 이해하지 않으셔도 상관없고 another 오면 틀립니다. 이거 오면 틀려요. 왜냐하면 사과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 하나는 the other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자 한 사과의 한 입을 깨문 다음에 and then 그리고 나서 재빨리 또 뭐 한 거예요? 재빨리 또 하나의 사과를 깨문 겁니다. took a bite of the other apple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원래는 근데 앞에서 반복되는 건 다 지운 거예요. all, though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all, 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는 가능하지만 in spite of 라든지 아이고 인스파이트 오브라든지 디스파이트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네,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 와야 되는데 여긴 주어와 동사가 왔거든요. 자, 봅시다. 비록 그녀의 어머니는 아, 그 엄마는 느꼈지만 뭐 뭘 느꼈는데요? 느끼다 지각동사잖아요. 그래서 명사 오고 뒤에 동사원형이 온 겁니다. 명사가 동사원형하는 걸 느끼다. 미소 어디에? 그녀의 엄마의 얼굴에 미소가 freeze 얼어붙는 걸 느꼈지만 표정 썩었지만 그녀는 엄마는 tried 노력했어요. 열심히 not to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으시고요. not to는요. 뭐뭐 하지 않는 것을 노력하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don't try to 동사원형이 나온다면 이거는 동사원형하는 것을 애쓰고 노력하지 않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try not to 동사원형은 to 동사원형하지 않는 것을 애쓰고 노력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헷갈려요? 자 예를 들어서 어 공부하다를 넣어봅시다. 공부하다. 공부하다. 그럼 뭐야? 자 위에 거는 뭐예요? 공부 하려는 걸 공부하는 걸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공부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위에 건 아래 거는 뭔데요? 아래 거는 공부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공부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그치?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not은 to를 꾸미는 거고요. 이 don't의 not은 try를 꾸미는 겁니다. 주의하셔야겠죠? 어쨌든 여기서 그녀는 노력했어요. 열심히 뭐 안 하려고 노력했죠. 리빌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녀의 엄마의 실망감을 된 그때 그 조그만 여자애가 핸디드 건네는 겁니다. 원 한 개를 뭐 그 그녀의 소녀죠. 소녀의 깨물물 당한 피피입니다. 그치? 왜? 사과의 입장에서 보면 사과는 깨무는 게 아니라 깨물어진 거니까 깨물어진 사과를 하나를 건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녀한테. 엄마한테. 그리고 나서 말을 하는 거죠. 엄마 here you are 여기 있어요. 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원래는 here is there is잖아. 하지만 대명사일 때는 순서 바꾸지 않아. 그러니까 here there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옵니다. 대명사일 경우는 this is the sweeter one 이게 더 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도 있으면 또 비교급에는 덜을 쓰지 않는데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나면 나머지 하나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덜을 씁니다. 비교급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거 one을 쓰셔야 되겠죠. 당연히 이게 더 단 거예요. 자 거기에서 그녀는 엄마는 깨달았죠. 뭘 깨달았는데 이만큼을 깨달았어요. 아휴 이만큼을 깨달았습니다. 이만큼은 뭔데요? no matter who 이건 who ever랑 똑같은 뜻이니까 너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너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이게 a 그리고 얼마나 네가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네가 경험이 경험을 주는 게 아니라 경험을 받는 거니까 여기 pp가 와야겠네요. 그리고 뒤에 형용사가 왔으니까 결국 이 how는 얼마나 란 뜻입니다. 얼마나 네가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b 그리고 얼마나 박학다식하다고 하더라도 네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이것도 여기서 ua니까 형용사가 와야겠죠. 그리고 형용사가 왔으니까 이것도 얼마나 얼마나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박학다식하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you shoot 너는 항상 뭐 해야 된다? 미뤄야 된다. 판단을 미뤄야 된다. 여기서 만약에 실망감을 드러내면 아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삐뚤어지게 자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내용이었고 나머지 넥과 다른 거 우리 다 앞에서 그냥 하나씩 지칭하면서 왔기 때문에 바로 나갈게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30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1번 빈칸 추론 문제인데요. 빈칸 추론은 내신에선 제일 쉽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 혹은 내용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빈칸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이 지문을 정확히 분석해서 어떻게 변형되어 나오더라도 그 변형된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거에 집착을 하셔야 됩니다. 볼게요. 내용 온라인상에서의 기록 가능성과 그리고 저장 가능성입니다. 근데 그게 환경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대요. 뭔 소리인지 읽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레코더빌리티 레코드가 이제 기록이잖아요. 그럼 기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프리저브가 이제 보존하잖아요. 그럼 프리저버빌리티 하면은 저장할 수 있는 능력 그치? 혹은 뭐 보존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어디 안에서? 온라인 환경에서 봅시다. 온라인 환경에서요. very 이건 자동서로 쓰였네요. 다양해요. 폭넓게 다양해요. 뭐 안에서? 얼마나 쉽게 니가 저장할 수 있는지 안에서 폭넓게 다양해요. 근데 뭘 저장하는데? 무엇이든지 저장하죠. 거기에서 일어나는 무엇이든지 저장합니다. 근데 그게 뭔 소리야? what I call 내가 what I call 하면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소위 하면 되게 편해요. 소위 소위 뭐야? 그것에 저장 가능성과 아 기록 가능성과 저장 가능성 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직역하면 이거죠. 내가 부르는 것은 내가 부르는 것은 뭐다? 기록 가능성과 저장 가능성이다. 원래 직역하면 근데 what I call 하면 이건 그냥 소위 이렇게 말하시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게 한글 그 단어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넘어갑니다. 이분도 비록 뭐뭐라고 하더라도 비록 디자인이나 활동이나 멤버십 어디에서의? 소셜미디어에서 SNS에서의 디자인이나 활동이나 멤버십은 might change 변하지만 변할지도 모르지만 오버타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지도 모르지만 비록 그렇지만 the content 내용 뭐의 내용이야? what people posted 사람들이 포스트한 것의 내용은 what은 흔히 말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니까 앞에 선행사 없고요. 뒤에 목적어 자리 이렇게 하나 비어있습니다. 명사 자리 하나씩 비어있으면 돼요. 앞뒤로 사람들이 포스트하는 것의 내용은 보통은 남아있어요. 근데 어떤 상태로?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뭐가 온전한 거야? 컨텐트의 내용이 온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와야 된다? 형용사가 와야 된다. 사실 이 리메이는 남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연결동서로 이다란 뜻입니다. 정확히는. 자 보죠. 이메일과 비디오와 오디오와 텍스트 메시지는요. can be saved 저장되어질 수 있어요. 그치? 이메일이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저장되어지는 거니까 BPP구요. when 뭐 할 때 완벽한 보존이 가능할 때는 시간이라는 게 정지되어져 있는 겁니다. 서스펜드가 매달다 라는 뜻이랑요. 내가 할 일을 일단 매달아 두다. 그래서 정지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has been 서스펜드가 현재 완료 수동 현재 완료 수동이라고 해야 되죠. 그쵸? has been BP 그래서 정지되어져 옵니다. 정지되어져 옵니다. 뭐 보존이라는 게 완벽한 보존이라는 게 가능할 때는요. 그래서 완벽한 보존이 가능할 때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whenever you want 네가 원할 때마다 지금 여기서는 whenever를 ever가 이게 any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at anytime time when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가 원할 때마다 너는 되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뭐 이그재민 검사해 보기 위해서요. 그러한 이벤트들을 근데 뭐로부터의 이벤트야? 과거로부터의 이벤트를 다시 보기 위해서 되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뭐 할 때? 보존이 완벽할 때요. 근데 in other situations 내용이 역접이 되네요. 또 다른 상황에서 아니다. 아니다. 내용이 역접이 아니네요. 이건 그 추가 내용 추가네요. 내용 추가 또 다른 상황에서는요. 영속성이라는 게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영속성이라는 게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우리 어 뭐 그 손가락들 사이에서 미끄러져 버릴 수도 있어요. 내용 추가 아닌데요? 어 이거 역접 맞는데? 네 뒤를 제대로 안 읽어서 네 역접 맞네요. 왜냐하면 위에서는 완벽한 완벽한 보존이 되잖아. 근데 아래서는 지금 완벽한 보존이 안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인 아들 시추에이션즈가 뭐 하우에 뭐 오셔도 되고 인 아들 핸즈 인디아 온 디 아들 핸드 이렇게 나와 인디는 뭐야 온 디 아들 핸드 막 이런 게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또 다른 상황에서는요. 영속성이라는 게 그치? 완벽한 보존이라는 게 미끄러질 수도 있거든요. 손가락들 사이에서 심지어 챌린징 뭐 도전하면서 뭘 도전하는데요. 우리의 어 리얼리 테스팅 현실 그리고 검증을 우리의 현실 검증에 도전하면서 뭐에 관한 현실 검증인데요. 웨들인지 아닌지 네요. 뭐 무언가가 존재 완전 존재 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한 그런 현실 검증에 도전하면서 야 이게 진짜 있긴 있었던 거야? 원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도전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존재했었는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 모호하게 해버린다라는 거야. 이 상황이. 그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석하고 나서 보죠. as when 뭐 뭐 할 때처럼 뭐 이메일 근데 어떤 이메일인데요. 그 이메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받은 것 받았다고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Remember I&G는 한 것을 기억하다니까. 받았다고 기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메일이 신비롭게도 사라져버릴 때 뭐로부터요? 우리의 매일 우편함으로부터 사라져버릴 때 처럼 어 이메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없어. 뭐 한 거야? 날짜가 지나서 지어진 거거나 아니면 실수로 지었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이것까지 보고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또 다른 상황에서는 영속성이라는 게 미끄러집니다. 뭐 사이로? 우리 손가락들 사이로 심지어는 도전까지 하면서요. 우리의 현실 검증을 뭐에 관한 어 무언가가 완전 존재했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거에 관한 현실 검증에 도전까지 하면서요. 마치 뭐 할 때처럼 어 이메일 근데 우리가 받았다라고 기억하는 것 같은 그런 이메일이 신비롭게도 사라져버리는 것처럼요. 우리의 편지함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목적격 관계대명사고요. Receiving 뒤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자 The slightest accidental tap 그 가장 가벼운 우연한 탭 한 번 톡 치는 거 뭐에 손가락으로 한 번 톡 치는 것이 Can send 보낼 수도 있거든요. An otherwise everlasting document 그렇지 않으면 영속하는 그런 문서를 어디 쪽으로 nothingness 네 아무것도 아닌 것의 상태로 보낼 수도 있거든요. A into B예요. A를 B쪽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뭐 가볍게 손가락 한 번 치는 게 뭐야 마우스 클릭이지 이거 마우스가 이렇게 있어 마우스가 있는데 이거 왼쪽으로 이렇게 눌렀어 근데 하필이면 거기 모양이 오렇게 써 있어요? 네 이렇게 휴지통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영원히 없어지는 거죠. 뭐 그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여러분은 다 알고 있잖아요. 자 보죠. 뭐야 그렇지 않았으면 영원함이 그치? 영원함 혹은 완벽함이 또 다른 상황에서는 영원함 완벽함이 손가락 사이로 없어져버립니다. 그럼 영원함 완벽함 이런 거 나가면 되잖아. 그게 가장 가까운 게 4번이네요. 그쵸? permanent 수위는 뭐예요? 지속성 영속성 이런 거 끝까지 쭉 간다 뭐 이런 뜻이니까요. 그치? 자 이렇게 31번 마무리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입니다. 32번도 빈칸 추론이고요. 자 내용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 신호들은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 대화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언어적 언어적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신호들도 문화 사이사이에서는 대화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나 봐요. 자 그래서 제목으로 뭘 뽑았냐면 중요성 근데 뭐의 중요성이야?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 신호들의 중요성 근데 어디에서? 문화 사이사이의 의사소통에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언어적 자 그리고 비언어적 신호들은요. are not only but also 나오네요. not only but also 그럼 이거 뭘로 바꿔도 된다? be as well as a로 바꾸셔도 된다. 그치? 그러니까 are 뭐예요? significant as well as relevant to intercultural communication 뭐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겠죠. 자 봅시다. 뭘 뿐만 아니라 relevant relevant 무슨 뜻이에요? 관련이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에? 문화관 의사소통에 이 to는 이 to는 공통입니다. 여기에도 걸린 거고요. 여기에도 걸린 거예요. 그래서 문화관 의사소통에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관 의사소통에 significant 중요하기도 하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중요하다. 관련이 있다가 아니라 중요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아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중요하구나. 문화관 의사소통에 주제 끝났네요. 하지만 빈칸이니까 갑니다. The breakdown 네 breakdown은 분해 혹은 뭐 분석 인데요. 대화를 하나하나 분해해 보는 게 그게 분석이죠. 뭐. 그치? 여기서 그냥 분석이라고 할게요. 그것들 뭐 그것들이 뭔데 위에 보시면 언어적 비언어적 그 사인들을 분석하는 것이 도와줘요. 뭐 하는 걸 파악하는 걸 도와줘요. 뭐 양상 측면을 뭐의 양상 뭐의 측면이야? 대화의 양상이나 대화의 측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치? 여기서는 툴을 생략해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 한 훌륭한 예가 있어요. 여기에 한 훌륭한 예가 있어요. 뭔데? Newly 새롭게 Hired 고용되어진 그치? 왜? 어시스턴트 직원이 고용을 해요. 고용이 돼요. 고용이 되죠. 그러니까 PP입니다. 새롭게 이건 부사고요. 고용되어진 PP고 인도인 그리고 파키스타인 직원들이 근데 어디에서 직원 식당에서 근데 어디에 직원 식당이야? 헷스로우 에어폴트의 직원 식당에서 그럼 주어는 결국은 직원들이잖아요. 그치? 왜냐하면 직원들 앞에서 이만큼이 전치수식어로 꾸미는 거고 이만큼이 후치수식어로 꾸미고 있으니까 진짜 주어는 어시스턴트죠. 그래서 그 직원들이 were often perceived 종종 네 빈도 부사는 낫의 위치입니다. were not perceived 니까 were often perceived 되는 거고요. 혹시 낫이 같이 있다면 낫 뒤에 옵니다. 빈도 부사는 낫 뒤에 종종 여겨집니다. 뭐로 여겨져요? 무례하고 비협조적이라고 여겨져요. 누구에 의해서 그들의 관리자들이나 혹은 공항 직원에 의해서요. 근데 반면에 그 인도인과 파키스타인 여성들은요. 불평해요. 뭐를? 디스크리미네이션 디스크리미네이션 디스크리미네이션은 차별입니다. 차별 차별을 불평해요. 뭐뭐를 불평하다 할 때 컴플레인 오브 뭐뭐에 대하여 불평하다 할 때 컴플레인 어바우 이 두 개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보죠. 새롭게 고용되어진 인도인 그리고 파키스타인 직원들은 직원 식당에서 헷스 공항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 종종 인지되어지더라고요. 무례하고 비협조적이라고 누구에 의해서? 관리자들이나 공항 직원들에 의해서요. 반면에 인도인 파키스타인 여성들은요. 불평해요. 뭐를? 네. 차별을 불평합니다. Observation 어 관찰이지? 관찰이 드러냈다. 뭘? 데디아의 사실을? 데디아의 사실은 뭐야? 인토네이션 패턴 그러니까 억양 패턴이라는 게 주요 원인이구나 라는 걸 드러내버렸어요. 왜 왜 왜 웬 뭐뭐 할 때 그 스텝이 고기를 주문할 때 카페테리아 직원이 was supposed 뭐 하기로 되어 있냐면 ask 물어보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들에게 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would like to have some gravy 그레이비가 조금 더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물어보기로 되어 있거든요. 카페테리아 직원들은 그런데 대신에 뭐 그레이비라고 물어보는 것 대신에 이거는 위로 올려서 말하는 거죠. 그레이비라고 물어보는 것 대신에 근데 그걸 뭘 가지고서 상승 인토네이션을 가지고서 물어보는 것 대신에 그 아시안 어시턴트는 아마도 말을 하게 돼요. 그레이비라고 뭐라고 falling 인토네이션 아래로 떨어지는 인토네이션을 말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뭐 위로 올리지 않고 아래로 내리는 인토네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방식이거든요. 뭐 질문하는 방식이거든요. 질문하는 방식이 다른 거야. 그치 아시아계 직원들은 하강조로 말하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깔아서 물어보는 질문 방식을 가지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상승조로 질문하는 걸 일반적으로 생각한다고요. 자 however 그러나 아이고 너무 내려왔네 네 그러나 역접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강조입니다. 그러나 이건 아마도 나타나죠. 무례하다고 아 나타나다 아니네요. 어피얼 다음에 형사가 왔으니까 이건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인다. 그럼 이건 무례한 것처럼 보여요. 누구한테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무례한 것처럼 보여요. 그레이비 뭘 가지고서 하강한 인토네이션을 가지고서 그쵸? 어 came across come across 원래 가로지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statement은 언급이잖아요. 언급 언급을 가로지르는 거죠. 자 with 그리고 떨어지는 인토네이션과 함께는 그레이비를 잠깐만요. 이걸 좀 지우고 볼게요. 잘 안 내가 놓친 거 아 여기 여기서 끝난 거죠. 그레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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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그레이비야? 하강하는 인토네이션을 가지고 있는 그레이비라는 건 came across as 뭐뭐의 인상을 주는 겁니다. 언급의 인상을 주는 거예요. 언급의 인상을 암시의 인상을 주는 겁니다. 뭘 암시하는 거야? 제안하고 암시하면서 뭐라고? 이거 그레이비야? take it 가져가든지 or leave it 그걸 남겨둬든지 요런 인상을 주는 겁니다. 뭐가? 하강조의 인토네이션이 아 그래서 서로 그 뭐냐 오해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은 다시 한 번만 분석해서 볼게요. 그러나 그러나 이러한 거 이러한 게 뭐야? 그레이비를 하강조로 말하는 거 이게 아마도 보일지도 몰라요. 무례하게 누구한테는 영어 모국인들한테는요. 그게 뭔데? 그레이비 뭘 가지고서 하강 인토네이션을 가지고서 그레이비라고 말하는 게 인상을 준다고 언급의 인상을 준다고 근데 뭐라고 언급하는 것 같은 거야? 이것이 그레이비인데 가져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라는 그런 인상을 주면서 컷마치코 아인지니까 이건 분사 구문이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는 말 자 뭐 어차피 관찰이 관찰이 드러냈죠. 뭘 드러냈습니까? 뭐가 주요한 원인이다? 문화 차이가 문화 차이 그치? 근데 그 문화 차이가 뭐야? 인토네이션을 올리고 내리는 거에 대한 문화 차이잖아요. 그래서 빈번한 퍼즈 멈춤 아니고요. 도덕적 기준 아니고요. 첫 번째 인상 아니고요. 음식 선호도 아니고요. 인토네이션 패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32번 마무리하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도 빈칸 추론 문제고요. 내용을 봅시다. 한번 우리가 관찰하는 세상의 모습은 현재가 아닌 과거의 모습으로 과학은 우리에게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말해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과학을 항상 벗어나게 됩니다. 라는 내용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지금 현재는 과학을 항상 벗어난다? Right now 지금 당장 항상 Illuse Illuse 뭐예요? 뭐 벗어나다 혹은 약간 조금 사그라지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과학을 벗어나버립니다. 과학을 피해버립니다. 뭐 이런 뜻인데 한번 보죠. 뭔지 읽어보면 이해가 되겠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 같으니까 과학이라는 건 Can only 유일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이 나타나는지 우리한테를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해주는 게 뭐다? 과학이구나. 그치? Not 뭐가 아니라 뭐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이 독립적인지 뭐예요? 우리의 관찰에서 독립적인지 뭐? 그 세 개 그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찰에서 그것이 어떻게 독립적인지가 아니라 그치? 그것은 과학이 말해주는 건 뭐라고요? 우리한테 세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해주는 거라고요. a, not b 이게 not a but b인데 이게 a가 아니라 b다 거든요. 그래서 b다 그리고 콤마 찍고 not a 이게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not a 법 b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시면 되죠? can only tell us 그리고 나서 how부터 이 it까지를 쓰고 나서 그치? not을 쓰고 난 다음에 not how 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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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it 까지 쓰고 나서 but but 그리고 how the world appears to us 이렇게 쓰시면 돼요. 쓰기가 너무 귀찮아서 네, 알았죠? not 다음에 how 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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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쓰고 but 다음에 how 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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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us 쓰시라고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다고. 그치? 자, 그리고 따라서 지금 당장은 항상 뭐 하는 거다 항상 뭐 하는 거다 벗어나는 거다 과학을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자, when 뭐 할 때 네가 우주를 볼 때 너는 보고 있는 중인 거예요. 뭐 고대의 과거를 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빛이 이렇게 전달받으면 이 빛이 시작한 거는 뭐 몇 년 전 몇십 년 전 몇 백 년 전인데 우리는 한참 후에서야 그거를 빛을 보게 되잖아. 아, 그런 내용이구나. 봅시다. 썸 몇몇 그 별들 그 별들의 몇몇은요. 이때 여기 부분이잖아요. 부분일 때는 항상 뒤에 있는 명서에다가 수혈질 시켜줍니다. 그래서 몇몇 별들은 이미 벌써 오래전에 dead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보죠. 그것들을 그 몇몇 별들을 비크오즈 오브 네, 비크오즈 오브 전체 사니까 뒤에 명사옵니다. 명사 뭐 때문에? 그것들이 여행하는 빛이기 때문에요. 이동하는 빛이기 때문에. 자, 빛이 반짝거렸어. 그러면 빛의 속도로 오겠죠? 그럼 그때 빛의 속도로 오더라도 굉장히 먼 곳에서 오면 우리 눈에 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미 죽은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몇십 년, 몇백 년 후에나 보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볼 수가 있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앞에서 부터 볼게요. 몇몇 별들은 이미 벌써 오래전에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여행하는 빛이기 때문에요. 자, let's say that. that is 이라고 한번 말해봅시다. 예를 들어봅시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존재한다고 어디에? One of those stars 그러한 별들 중에 한 곳에 존재한다라고 한번 말해봅시다. 근데 그 별들은 어떤 별들이야? 위치되어져 있는 별이죠. pp입니다. 대략 6천만 광년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되어져 있는 그 별 한 곳에 네가 존재하고 있다고 한번 말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head 가지고 있으면 뭘 가지고 있으면 정말 놀라운 망원경 근데 그 포인트 드니까 향해져 있는 거죠. pp입니다. 향해져 있는 거예요. 지구를 향해져 있는 그런 엄청나게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뭘? 공룡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공룡이에요? 명사 ing니까 명사가 ing 하고 있는 중인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변을 걸어 다니고 있는 중인 공룡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엄청나게 시간거리가 납니다. 근데 6천만 광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럼 우리 지구의 시간으로부터 6천만 년 전에는 뭐가 있었는데 공룡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엄청 성능 좋은 망원경으로 지구를 바라보면 지금으로부터 6천만 년 전에 지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그때는 공룡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지각 동사가 보다 듣다 느끼다는 명사 ing 명사 동사원형 봤거든요. 그래서 뜻이 뭐예요? 명사가 ing 하고 있는 중인 걸 보다 듣다 느끼다. 명사가 동사원형 한 걸 보다 듣다 느끼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if 다음에 뭐가 왔어요? 과거형 왔죠? 그 다음에 주절의 우드 조동사의 과거형 왔죠? 둘 다 과거형 왔으니까 이건 뭐다?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에 대한 현재의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6천만 광년 떨어진 별에 살 수가 없거든. 그렇죠? 다시 마지막으로 해석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정말 놀라운 망원경 근데 그게 향해져 있는 거죠? 지구를 그런 걸 갖고 있으면 우리는 아마도 볼걸요? 공룡이 걸어다니고 있는 중인걸? 주변을 자, 그리고 the end 끝 뭐의 끝에? universe 우주의 끝에는요 is 아마도 so old 너무 오래돼서 너무 오래돼서 뭐 할 정도다? so 플러스 형용사나 부사 오고 대절 오면 뜻은 뭐다? 너무 형용사나 부사 합니다. 대절 할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절 할 정도로 자, 그러면 우주의 끝은 아마 너무 오래됐을 거예요. 뭐 할 정도로 만약에 우리가 어 그러한 성능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과거형 왔네요. 과거형 그럼 이 뒤에도 과거형 왔네요. 그럼 이것도 뭐다? 현재 사실의 현재 사실의 반대다. 만약에 우리가 엄청나게 좋은 성능의 망원경을 가지고 있다면 우린 아마도 볼 수가 있겠죠? 뭐 시작을 뭐의 시작이야 이게? 당연히 오브 더 유니벌스의 시작이죠. 참고로 볼스는 돌다란 뜻이고요. 유니는 한개란 뜻이에요. 하나가 돼서 돌다란 뜻입니다. 원래는 우주가. 자 besides 뭐뭐 외에도 뭐뭐 외에도 그럼 멀리 떨어진 것들 외에도 심지어는 뭐 The immediate object 직접 닿아져 있는 직접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물체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직접 닿아져 있는 바로 주변에 있는 그런 물체들 또한 뭐다? 오 완전히 뭐한 거다? 애프터 이미지 잔상이에요. 과거의 잔상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타임래그가 있거든요. 타임 시간상의 지체가 있거든요. 뭐에 대해서는? 빛의 반사에 대해서는 빛의 반사에 대해서는 근데 누구한테 도달하는 우리의 눈에 도달하는 빛이네요. 그렇지? 투 동사원형이 뭐뭐 하는 이란 형용사적으로 쓰인 거고요. 자 봐봐 우리 옆에 사물이 있어. 사물이 있다라고 있다라는 거 여기 눈이 있죠? 네 속눈썹이 있구요. 눈이 있는데 이 사물이 보인다는 건 빛이 애를 때려서 그 다음에 때린 빛의 반사가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시간이 걸리긴 걸리지. 그러니까 이 존재보다 우리가 이 존재를 파악하는 게 무조건 더 느린 거라고. 그렇기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로 옆에 물체가 있어도 결국은 그것 또한 과거의 것이다. 현재의 것이 아니라고. 왜? 빛이 도달해서 반사하는 데는 무조건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그게 가까이 있으면 시간이 덜 걸리는 거고 멀리 있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요. 어쨌든 모두 다 우리가 접해 있는 모든 것이 과거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가 봐요. 약간 성격 안 좋으신 분 같아요. 글쓴이 분이. 어쨌든 7번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뭐 외에도 멀리 떨어진 것 외에도 이거 아까 전에 뭐 말한 거야? 6천만 광역 이런 거 말한 거야. 그치? 그런 거 외에도 심지어는 직접 접해 있는 물체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물체들도 전부 다 잔상이야. 과거에. 왜냐하면 비커즈 나왔으니까 뒤에 주어, 동사, 호입니다. 여전히 시간 지체라는 것도 존재하거든요. 뭐가 시간 지체하는 거예요? 2가 2를 4 보고 나서 이제 주어로 생각할 수 있나요? 빛의 반사가 우리 눈에 도달하는 아, 야, 이거 제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못 봤는데 자, 2가 있죠. 4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꾸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꾸미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이 전체가 타임래그를 꾸미는 거로 보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겠네요. 그러면 이 4를 은느니가로 은느니가로 넣고 해석을 해볼게요. 자, 왜냐하면 여전히 시간 지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 시간 지체 뭔데? 빛의 반사가 우리의 눈에 도달하는 그런 시간 지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네. even 심지어는 sensation sensation 뭐예요? 감각이죠? 뭐? 우리의 몸이 느끼는 감각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느끼는 감각도요. 해즈 투 웨이트 기다려야 돼요. 뭘? 자, 요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보가 운반되어지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어디 쪽으로? 뇌 쪽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벌이 나를 팔을 딱 쐈어. 그러면 쏴서 신경이 전달을 하겠죠? 어디로? 뇌 쪽으로 전달을 하겠죠? 그럼 뇌 쪽으로 전달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벌이 나를 손을 쏜 게 내가 느낄 때는 이미 과거의 것이 되어버린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아주 성격이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으신 분의 글이었습니다. 아셨죠? 욕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까다롭게 살면 되게 세상 힘들잖아요. 자, 어쨌든 여기 지금 투 동사원형 앞에 포가 있으면 내 은는이가로 해석해 주시고 자, 정보는요. 운반해요. 운반돼요. 운반되잖아. 그러니까 투 비 pp가 왔다라는 것도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 문제였는데요. 빈칸은 우린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쉬울 거예요. 멀리 떨어진 것들 외에도 야! 뭐뭐 외에도 할 때 비사이드 s 붙이셔야 됩니다. 멀리 떨어진 것 외에도 심지어는 맞닿아 있는 그런 물체 우리 주변에 맞닿아 있는 물체도 그것도 뭐다? 그것도 뭐다? 네, 과거의 것이다. 과거의 것이다. 그치? 과거의 것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게 정답이 3번입니다. 잔상이다. 과거의 잔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3번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4번도 또 빈칸 문제입니다. 지겨워. 자, 내용은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명과 일상언어의 합법적 사용으로 자, 인쇄술의 발명 이게 1 그리고 일상언어의 합법적 사용 이게 2 이게 합쳐져서 지식정보가 널리 확산되는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고요. 그게 16세기 유럽의 과학적 창의력의 거대한 폭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아,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과학적 창의력까지 폭발해버렸구나. 자, 그래서 왓 무엇이 컨트리뷰티드 기여했는가 컨트리뷰트 어디어디에 공헌하다 폭발에 기여했는가 과학창의성의 폭발에 기여했는가 언제요? 16세기예요. 음, 봅시다. for 동안 그죠? many centuries 수세기 동안 어 유럽의 과학은 그죠? 여기서 그냥 컴마 있으면 좀 더 편했을 텐데 자, 유럽의 과학은요. 그리고 지식 일반적인 그런 지식 유럽의 과학이랑 일반적인 지식은 was recorded 기록되어졌었다. 뭐, 라틴어로 기록되어졌었다. 라틴어 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기 동격이 있는 겁니다. 언어인데요. 그 언어를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치? 여기에 명사자리가 하나 비어있는 겁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any longer 더 이상은요. 그쵸? no one spoke any longer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dash이 또 있네요. 그럼 이게 a이고 이게 b네. 그치? end를 기준으로. 그리고 그 언어는 had to be learned 배워졌었어야 했던 거죠. 어디에서? 학교에서. 더 이상은 말하지 않고 학교에서 배워졌었어야 하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뭐가? 라틴어가요. to be pp는 수동이라는 것도 하나 챙겨두시고요. very few 하면은 원래 few는 거의 없는이잖아요. 그걸 강조한 거예요. very로. 그치? 아주 거의 없는입니다. 아주 거의 없는. 여기 원급이니까 당연히 even much still far by far 올라선 쓰시면 안 돼요. 그치? 여기는 very가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맨날 외우고 있는 even much still far by far 올라선요. 비교급 그러니까 fewer 이런 거 있을 때 꾸며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주 극소수의 개개인들이 아마도 뭐보다 더 적을 거예요? 네. 1%보다 더 적을 거예요. 그치?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이 헤드 가지고 있어요. 수단들을. 네. 뭐 할 수 있는 수단? 라틴어를 공부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우서중공법이죠. 근데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음 이건 동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사죠. 네. 뭐 할 정도로 읽을 정도로 enough to 동사원형 뭐 뭐 할 만큼 충분히 뭐 뭐하기에 충분한 이런 뜻입니다. 읽기에 충분할 정도로 라틴어를 공부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쵸? 근데 그 책은 어떤 책인데요? 그 언어로 된 책입니다. 그 언어는 라틴어겠죠? 그리고 therefore 그러므로 to participate 이것도 이 to read가 A이고 to participate 이니 B입니다. 참여하기에 충분한 뭐에 지적인 대화에 강연에 참여하기에 충분한 그런 라틴어를 공부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매우 극소수였다는 거죠. 오브 더 타임 그 당시의 대화에 그 당시의 대화예요. more over 더욱이 게다가 네 뭐 in addition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in addition으로 바꾸셔도 되고 additionally 바꾸셔도 됩니다. 더욱이 게다가 또 거의 없었어요. 그 책으로의 접근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 책으로의 접근 이 to는 전체 사고요. if you는 네 거의 없는 이란 뜻이고 뒤에는 항상 무슨 명사 옵니까? 셀 수 있는 복수 명사만 온다라는 것도 챙겨두시고요. 그래서 거의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책으로의 접근 방법을 근데 그 책이 근데 그 책이 아 책들이네요. 책들이 그러니까 뭐죠? 쓰여 있었던 거죠. 손으로 쓰여 있었던 거고요. 되게 드물었던 거고요. 되게 비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볼 수가 없는 거지. The Great Explosion 그 엄청난 폭발 뭐에? 과학창의성에서의 엄청난 폭발이 유럽에서 그치? 유럽에서 주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네요. 확실히 도움을 줬어요.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았습니다. 워즈 피피니까요. 도움을 받았어요. 뭐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확산에 의해서요. 뭐에? 정보의 확산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어요. 그 정보 어떤 정본데? Bring about은 야기하다. 초래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럼 정보가 야기되어져요. 야기되어진 정보입니다. 야기되어진 정보. 누구에 의해서? 구텐베르크의 사용에 의해서요. 근데 어떤 사용이요? 움직일 수 있는 타이프의 사용이요. 어디에서? 인쇄술에서의. 그리고 또 뭐요? 이게 A이고 그럼 이게 B겠네요. 또 뭐에 의해서? 합법화에 의해서요. 어떤 합법화? 일상 언어의 화법화입니다. 일상 언어가 뭔데? 그 일상 언어가 급속도로 대체한 거죠. 라틴어를 뭐로 써? 수단으로 써. 대화의 수단으로 써. 대체해버린 겁니다. 그치? 그러면 이 일상 언어가 뭘 대체해버린 거야? 라틴어를 대체한 거죠. A as B A를 A를 대체해버리다. A를 대체해버리다. 뭐? B로 대체해버리다. 담화의 수단으로 대체해버리다. 그럼 뭘 대체한 건데요? 라틴어를 대체한 거야. 그럼 내가 쓰는 건 뭐가 되는 건데요? 당연히 일상 언어가 되는 거겠죠. 그죠? 4번 다시 한 번 봅니다. 그 엄청난 폭발 과학의 창의성에서의 엄청난 폭발이 유럽에서 확실히 도움을 받은 거예요. 뭐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확산에 의해서요. 뭐의 확산? 정보의 확산인데 그 정보는 초래되어진 거죠. 구텐베르크의 사용이요. 뭐의 활용? 그 움직일 수 있는 타이프의 활용이요. 어디에서? 인쇄술에서. 그리고 또 뭐에 의해서도 뭐에 의해서도 촉발되어진 거냐면 합법화요. 일상 언어의 합법화. 근데 일상 언어 뭔데? 그 일상 언어가 재빠르게 대체해버린 거예요. 라틴어를. 뭐로? 수단으로. 담화의 수단으로 대체해버린 겁니다. 주격관계대명사고요. 아르리 내려갑니다. 16세기 유럽에서 컷만 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죠? It became much easier. 그건 훨씬 더 쉬워졌어요. 그게 뭔데? 가주어. 투이야가 진주어. 그죠? 그리고 much가 와야 되는 거 맞겠죠? 왜 비교급이 왔으니까. 훨씬 더 쉬워졌어요. 그게 뭔데요? 만드는 거죠. 뭐 a creative contribution. 창의적인 기여를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어요. 그치? not necessarily, not because, but because입니다.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때문이 아니라 여기부터 여기까지 때문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꼭 뭐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창의적인 개개인이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에 뭐보다? 예전 세대보다. 혹은 뭐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원이 더 호의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정보가 더 폭넓게 접근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게 주제네요. 그죠? 이게 주제고 여기서 좀 문법적으로 볼 건 much even much still by far allot이요. 여기 뭐 쓰시면 틀린다구요? 여기는 very 쓰시면 틀린다구요. 요거 하나 체크. 가주어 진주어 체크하시고 necessarily는 중간에 껴들어간 부사니까요. not because, but because인데 not because에서 이게 A이고 이게 B입니다. 병렬되어 있는 거구요. was born 이건 다들 아실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information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거 그래서 여기 S 같은 거 붙지 않는다라는 것도 하나 챙겨두시면 크게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핑크는 한번 풀어보죠. 너무 쉽잖아요. not because, but because잖아요. 그래서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정보가 폭넓게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거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4번 여기까지 하구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5번 원래는 순서 배열 문제인데 네, 여긴 순서 배열이 깔끔하게 돼 있을 겁니다. 자 내용 보죠. 무난한 컬러가 아닌 파란색이 청바지에 흔하게 쓰이는 이유는 청바지에 사용되는 그 청색 염료가 청바지를 빨수록 실과 함께 씻겨 내려가면서 청바지가 어떻게 된다? 부드러워진다. 그쵸? 그래서 노동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자국복이 되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reason, 이유. 근데 어떤 이유? 여기는 y가 생략됐네요. 파란색이 가장 일반적인 데님 컬러인 이유.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보자. calling, 부르는 것. 그러면은 을을. 로겠네요. 그치? 너의 바지를 블루진스라고 부르는 것. 이 동명서 주어입니다. 거의 뭐인 것처럼 보인다? redundant, redundant 하면 중복되는 이런 뜻입니다. 중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sim, 뭐, 뭐처럼 보이다. 왜냐하면 practically, 실제로는, 실용적으로는, 사실상은 모든 데님들은 is blue, 파란색이거든요. 자, while, 뭐, 뭐인. 여기는 while을 비록 올드의 뜻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비록 뭐이지만, 청바지들은 아마도 가장 뭐한, 활용도가 높은 바지들이지만 어디에서? 너의 옷장에서 바지들이지만 블루, 파란색이라는 건 실제로 특히 중립적인 색깔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난한 색깔은 아니에요. 누구나 입는 색깔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네요. particularly가 neutral을 꾸미고요. neutrally, color을 꾸미는 이렇게 부사, 형용사, 명사, 어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ever wonder, 여기서는 두 유가 생략되어 있는 거겠죠. 너 궁금해 본 적이 있니? 왜 가장 흔한 사용되는 그런 뭔지, 색상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니? 그것이, 그것은 뭔데요? 당연히 파란색이겠죠. 파란색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색상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파란색이라는 건, the chosen color니까 선택되어진, BP죠? 선택되어진 색상이야. 누굴 위해서? 데님을 위해서. because of, 뭐 때문에? because of 전체사니까 뒤에 명사옵니다. 화학적인 특징들 때문에요. 뭐에? 파란색 염료의 화학적인 특징들 때문에 선택되어진 그런 색깔이래요. 왜? 대부분의 염료는요. will permeate. permeate 하면 스며들다. 펄미ate, 스며들다. 그렇죠? 그러면 직물에 스며들게 될 겁니다. 어디에서? 뜨거운 온도에서. 그리고 만들면서, 뭐, 그 색깔을, 스틱, 들러붙게 만들면서, 명사, 동사 원형이죠? 사역 동사니까. 분사 구문이 있고요. 어디에 스며듭니까? 당연히 직물에 스며들겠죠. 앞에 나왔던. 직물에 스며들게 만들면서. 높은 온도에서. 근데, 그, 내추럴, 천연, 인디고, 남색 연료는, 염료는, 연료가 아니라 염료. 그 염료는 사용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PP. 첫 번째 청바지에 사용되어진 남색 염료는, 그 반면, 그 반면, 우드 스틱 들러붙더라고요. 오로지 바깥쪽에만, 뭐에? 그 실에, 바깥쪽에만, 그 실에, 바깥쪽에만 들러붙더라고요. 안쪽까지 스며들지가 않더라고. 아, 문제가 있었네. 그래서 남색을 선택하지 못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뭐 했을 때? 그, 남색으로 염색되어진 데님이, 이즈워시드. 빨려졌을 때, 세탁이 되어졌을 때, 수동태죠? 미세한 양의, 그 염료가 어떻게 돼요? Get washed. 네, 이것도 Get PP도 수동태입니다. Get washed away까지 쓰셔야 돼요. 네, 요거 포인트겠네요. 어, 씻겨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실이, 뭐와 함께 나오게 됩니까? 그 염료와, 소량의 그 염료들과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치? 자, 그리고, 더 more denim was washed. 어, 데님이, 더 많이 세탁되어질수록, 더 비교급, 더 비교급입니다. 데님이, 더 많이 세탁되어질수록, 데님은 더, 어떻게 되나?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치빙, 성취하게 되는 거죠. 뭘? 그러한, 달아 헤어져 있고, 나를 위해서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인데요?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고, 네가 아마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느낌을. 네, 목적어저리 비어있죠? 뭘 가지고서? 네가 가장 좋아하는 청바지를 가지고서요. 자, 그래서 그 부드러움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 청바지를, 네, 여기 을률이고요. 청바지를 뭘로 만들어준 거예요? 네, 바지로 만들어준 거예요. 선택의 바지. 선택하는 그런 바지. 바지로 만들어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노동자들에게. 아, 빨면 빨수록, 염료가 빠지면서, 옷이 뭐한다? 부드러워진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 보면, 데님은 많이 빨수록 더 부드러워져요. 달아 헤어진 나만의, 나만을 위해 만들어졌던 느낌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부드러움 때문에, 청바지는 노동자의 가장 많은 선택하는, 바지가 되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거 한글도 조금 읽어보세요. 알았죠? 한글도 조금 읽어보시고, 순서합니다. 순서하게 보시면, 어, 비록, 청바지는, 가장, 뭐, 한, 되게, 어, 활용도가 높은 바지지만, 파란색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럼 파란색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럼 파란색은 그렇지 않은데도 선택했을까에 대해서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왜 그런 색상을 쓰는지 궁금해 본 적 없어? 라고 물어보겠죠. 그리고 쭉 가서, 컬러가 드러붙게 만드는데, 어, 뭐다? 뭐인 반면에, 내용이, 요건 들러붙는데, 이건 들러붙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겠네요. B에서 A로, 그치? 그 천연 인디고는, 천연 인디고는, 오로지, 어, 겉에만 들러붙더라. 이렇게 나오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실용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B, A, C가 정답이 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혹시 제가, 모의고사를 푸는 거였다면, 이런 식으로 풀지 않겠죠. 하나하나 이제 지칭어나, 혹은 대명사나, 아니면 관사나, 이런 걸 가지고서 풀 텐데, 여러분은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모의고사 문제풀이식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용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아셨죠? 자, 그럼, 35번까지로 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36번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